서버니 가자 아줌마 서버니 어우 개많아 뭐야 다 딴 데로 가네 일단 사격장 한 팀 카페 이제 카페 어딘지 알지? 카페 이런데 어딘지 알지? 카페가 돌 풀 something 근처 Kita 지screaming ... 아니 못 봤어 저기에 내렸어야 veo 일단 사격장에 Councillor 대답 treffen 인터넷으로 ci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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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고 물이다 할 거 없나? 이따 뭐하지? 우시야 왜? 집에서 짱바퀴 짱바퀴 준비해 아니면 나랑 같이 가든가 보금 먹으러 이따 뭐하지? 아 애미사고가 뭐니? 아 차 소리?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사격전에서 넘어올 때 됐거든? 아 비 온 날에 소음기가 필수인데 성비가 안나올니 아 나 조끼도 안입고 있어 좋았나 봐 좋았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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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왔다 뭐 younger 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쟤 다 봤나 모르겠네 집안에 하나 집 왼쪽이 하나 왼쪽 노란집이 하나 여기 하나 양쪽 이렇게 하나씩 야 밑에 1층에 문 안 열어놨지 네 우리 집 하나 붙었다 우샤드 어딨니 자 비껴 비껴 빨리 죽여 친구 올 거란 너네 붙었다 우샤드 어딨니 네 랩떡 빼기 드셔 4배 땡큐 총 어때요? 총 우지랑 저거 밖에 없는데 한 팀 더 올지도 몰라 저기 아까 우아지 타고 고급 내가 먹고 온 데 간 애들이 있었거든 삼거리 남쪽 삼거리 남쪽 삼거리에도 한 팀 있었고 우샤 소염기 있으면 먹어라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소염기도 좋아 소염기 여기 있다 내 집 먹었어 줄게 저 카페 있는데 가도 돼요? 어 근데 거기 털었어 내가 아 털었어요 너 지금 총 뭐야? 저 UMP UMP랑 AR이 없어? 네 네 그러면 이리와 저기 가자 건너편 가보자 건너편은 아직 아무도 안 왔을거야 아 비행기가 뚝뚝 이거 뚝 떨고 가라 그냥 여기다가 산에다 고급 떨고겠다 산에다 고급 떨고겠다 산에다 고급 떨고겠다 우리 자기장 이동 자기장 이동 자기장 이동 두 개짜리 샷거리 세게 세운거 봐요 펀드 먹고 죽어버리는데 두 개짜리랑 다섯 개짜리랑 똑같긴 한데 다섯 개짜리랑 똑같긴 한데 연사가 바로 되냐 안되냐 차이지 아..이렙 조끼좀 주지야 여기 후라이팬이 있다 차고 셔터 있는 집 오빠 오토바이 너야? 아니요? 어? 바로 걸쳤다 오버가 싸워요? 어 죽였어 기절이야 근데 한 명이냐? 오토바이 여기 서있긴 한데 어 잡았어 걔 얘가 혼자 온건지 친구로 온건지 모르겠어 얘도 UMP 야 백터 근데 오토바이 소리가 갑자기 확 커졌지 바로 앞에서 탔나? 에루샤 붙었다 여기 한 명 있어 네 갈게 자 이새끼 나 쪼고 있는거 있지 와 산가루 먹을거 있냐? AR 없냐 얘도? 뭐야 애들 왜이래? 얘네도 죄다 AR이 없어 아 차 소리? 입구 쪽에 있는 의아지 탁어 간거 같애 도시야 여기 집 털어 여기 건너편 넘어와서 여기 다 안 털었어 다 털었나 니가 저 털었을걸 지금 제 교회 근처는 성벌로 이렇게 길가에 있는 집은 안 털었네 아 가난하다 나 못한 총알도 없어 어떻게 애들은 다 AR이 없지? 제 교회가 다 털었어? 교회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만 하네 내가 털었구나 미안 야, 오탄도 없어 큰일 났다 오빠가 말한 소음기가 소염기 소염기? 소염기나 소음기 왜? 아니, 소음기가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치, AR, SMG, SR SR은 뭐예요? 스나이퍼 라이플 아, 스나이퍼 AR은 어설트라이플 하아... 돈 하어안 에덴 퓨 퓨 퓨 퓨 퓨 아직도 AR 못 먹었니? 네 야, 시, 맛있다 우리 셀리로 와, 그냥 찾 아.. 그냥 가야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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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어우.. 칠 뻔했다.. 아.. 스타머리야.. 남의 사람 있다 아 간다 잡아먹으려 그랬더니 안의 뭔지 말아냐고 bal사 남집사 아멘 초코 초코 SMG 우대 자베니? 네 아니 아니 나도 있어 일단 해변가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없을 건데 예술 방향에서 총소리 와 자기장 개멀다 이스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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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13 나 진통제 하나만 줄래? 5탄 있냐? 혹시? 없지? 없지. 나가서 5탄을 못 구워야 되나? 5탄을 못 구워야 되나? 5탄을 못 구워야 되나? 5탄을 못 구워야 되나? 1탄을 못 구워야 되나? 1탄으로 가는 구워야 되나? 1편이Introz 자기장은 우리한테 완전 좋은데? 총알이 없는게 문제인데... 또 창문 언덕 올라오네 좀 봐줘 일단 사내들 좀 볼게 왠지 산에 있는 애 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려온다 아 한대 모자라 다른 애가 잡았나 아깝다 세대 맞췄는데 아 탄만 넉넉하면 좋겠구만 우리 언덕 밑에 엄청 많을꺼야 산보다 더 많을꺼야 밑에가 어 우리 밑에 자기장 밖에 사마 아깝다른 애가 먹었어 언덕에 있는 애들 뭐야 누가 쏘는거지 힘 다 뺏겼어 두마리 앞에 창고 있다 우리 창고에 있고 우리 뒤쪽에도 있고 우시야 너 그쪽 봐야돼 그 건너편 아 한명 내려온다 와 철망이 다 막아줬어 총알 씨부랄 흫 잡았어 됐어 우리 바로 밑에 소음기 있다 야 소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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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탄을 먹어야지 오우 5탄 많다 후시야 나와 나와서 기어 부상 좀 줄까? 좌측 우측에서 다 싸우거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내뿌자 우리는 여기서 막판에 그냥 뛰면 돼 도핑하고 오른쪽에서 지금 기절 시켰고 왼쪽 오른쪽에서 지금 기절 시켰고 왼쪽 우시야 바로 내 뒤로 붙어 너 뭐해? 우시야? 어? 이쪽으로 와 이쪽 도핑해 쇼핑하고 있니? 야 우리 가야 돼 자기장 엄청 빠르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피 개많이 달았어 아 잠깐만 옆에는 큰 소리 여행증한테 피 펑펑이 여행증한테 피 2대2다 2대1대1일수도 있고 2대1대1일수도 있고 2대1대1일수도 있고 2대1대1이네 2대1대1이네 우시야 내 쪽으로 기어와 일단 우시야 내 쪽으로 기어와 일단 저쪽에 있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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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찾았다 찾았다 어 왼쪽에 어 봤어 봤어 지발에 절벽 아래에서 살펴대 어 어 보일거야 왼쪽으로 나 피 좀 채우고 오른쪽 바로 앞에서 X2가면 바로 나무 X2가면 바로 나무 봤어 봤어 나 좌우 보는게 안 돼서 지금 이겼다 자기장박사망 파고